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도면 아까워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자, 우리 개념 1, 2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 음... 자, 이 개념 1, 2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개념의 정답 잘 듣고 있지?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그 웃음의 의미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뭐야? 열심히 잘 듣고 있지? 자, 그렇게 믿는다? 자, 우리 개념 1, 2 모의고사는 이제 올해 새로 자, 뉴라고 써있지? 새로 출시한 모의고사예요. 이 모의고사 체계를 좀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자, 개념 1, 2 모의고사 새로 구성을 한 건데 이제 자, 다들 알겠지만 작년에 이 킬러 배제 정책이 적용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1컷이 47이 되버렸죠. 그러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를 낮춰서 이게 준킬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적관계 중화반응에 부담스러웠다는 학생들은 좋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간격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간격이 좀 좁아진 거예요. 47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실수가 거의 없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계산 문제들을 좀 계산형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1년 내내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개념 1, 2 모의고사가 그런 의미로 이제 출시가 된 건데 개념 1, 8 모의고사가 이제 작년부터 있었죠. 자, 개념 1, 2 모의고사는 12문제. 1, 8 모의고사는 그럼 몇 문제야? 오, 그렇지? 똑똑해. 18문제야. 우리 수능은 20문제고, 그치?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시간 연습을 시키려고 이제 모의고사 구성을 해놨고요. 자, 12문제니까 이거는 2페이지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물론 이 2페이지까지 지금 어느 단계일 거냐면 지금 개념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있을 거예요. 자, 그죠? 거의 다 끝낸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직은 3단원 이상은 가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자, 1회 정도는 완강했어야 돼. 자, 빨리 힘내. 빨리 힘내서 얼른 마무리 짓자. 자, 개념 1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개념의 정답에 올해 기출문제 같이 들어갔지? 그치?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도 지금 같이 1회 정도가 끝나고 있어야 돼요. 딱 이 시점이야. 개념 한 번, 그리고 아,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제 기출문제로 한 번 맛을 본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게 딱 이 개념 1회 모의고사예요. 개념 한 번, 그 다음에 기출 한 번 풀어서 아직은 뭣도 모를 때 좀 심하게 얘기해서 뭣도 몰라 지금은 약간 뭐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개념 1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념의 빈틈을 메꾸세요. 일단 1, 2페이지 1, 2페이지의 문제들을 2페이지까지를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우리가 1년 동안 모의고사 진행을 해야 되냐면 12문제는 6분에서 8분 정도에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18문제 개념 1, 8을 풀 때는 요 때는 20분 두 문제 남기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10분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런 모의고사 시간 분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개념 1, 2 모의고사를 통해서 물론 여기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예요. 변형 문제도 넣어놓긴 했지만 대부분은 기출문제야. 왜냐하면 지금 시계는 기출을 많이 반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출을 많이 풀어서 아, 기출의 패턴은 이런 거구나. 기출에서는 개념에서 배운 걸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단계거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은 개념 한 번, 기출 한 번 요 정도 푼 상태니까 개념 1, 2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 6분에서 8분 요 컷을 한 번 도전해보는 거야. 회차별로 거기 서 있다. 위에 6분 어떤 회차는 6분 어떤 회차는 7분 좀 어렵게 들어갔다 그러면 8분까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깨려고 노력해봐. 이거 깨면 희열이 되게 있을 거야. 어? 나 이거 막 6분 써 있는데 4분에 끊었다. 어, 괜찮다. 나. 어, 8분인데 야, 이거 5분에 끊었어. 어, 그러면 그 안에만 들어와도 그 희열감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시간 연습을 아, 시간 분배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내가 매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30회 분량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한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개념의 빈틈을 메꾸는 자, 개념 1, 2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라는 마음에서 자, 올해 새로 만든 거니까 요 개념 1, 2 모의고사 이젠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자, 지금 개념 한 번 기출 한 번 요 정도 됐으니까 개념 1, 2 모의고사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짠, 2월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개념을 개념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 그치? 개념은 두 번 이상 봐야죠. 잊혀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두 번 정도 풀었을 때 자, 그리고 기출은 중요 기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번까지 보라고 했잖아. 그치? 너무 쉬운 거는 빼고 이제 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 기출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돌려야 돼요. 요 시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4회에서 5회 4회 이상 4회 이상 뭐 5회 이상이어도 좋다. 더 많이 풀면 더 좋고 어 그렇게 해서 기출은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자, 시기별로 요 정도 시기에는 지금 이럴 말이죠. 자, 요 정도 시기에는 요 정도 개념 한 번 기출 한 번 풀면서 개념 1, 2 모의고사를 통해서 1, 2페이지 6분에서 8분을 지켜내는 연습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요렇게 해서 개념 한 번 더 돌리고 두 번 그 다음에 기출도 두 번, 세 번 더 돌린 다음에 자, 20분 내로 18문제 끊어보기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대비하는 이제 5월 그 다음에 자, 7월 그 다음에 9평 끝나고 나서 시즌 3까지 이 정답 모의고사들은 이제 전체 시간의 안배를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건 그 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개념 1, 2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단 내가 개념 한 번 기출 한 번 정도 돌린 상태에서 점검 한 번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1, 2페이지까지 와, 이 정도면 뭐 3, 4페이지 도전해볼 만한데 자, 요런 거를 한번 관문을 넘어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보는 게 꽤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지금 들으면서 기출을 풀고 있을 텐데 음 선생님 이게 개념에서 배운 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개념 한 번 듣고 문제 다 풀린 사람 없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반복을 해줘야 되고 약간 그 그 계단을 좀 넘어가야 돼 그 언덕을 좀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참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여름 정도부터는 이게 되게 탄탄해지는 과목이 될 거예요 선생님 믿고 좀 힘들어도 이 겨울 잘 버티고 6월까지 견뎌내고 나면 화학을 선택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나 화학 선택하기 잘했다 그리고 화학 선택하들은 진정한 우리가 이과 아니냐 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개념 1, 2, 모의고사 시간 도전해봐 깨기 6분, 7분, 8분 써있으면 그거 한 번씩 깨면서 선생님이랑 맞춰보고 선생님이 전문항을 다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문항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인덱스 작업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거 한 번 찾아서 빈틈 메꿔가기 개념 1, 2, 모의고사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지켜서 한 번 풀어보고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강에서 만나요 1강에서 만나요 1강에서 만나요 1강에서 만나요